처음 치고는 진짜 잘 치는 것 같습니다. 악보도 엄청 잘 읽는 편이고 지금 뭐 치는 거지? 이거 안 배웠어? 악보를 보면서도 안 되나? 지금 그 리듬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군악대 행사에 투입이 될 수가 없다 군악대 행사에 투입이 될 수가 없다 악기와 씨름하느라 지친 초보 군악병들 이때 헨리가 피아노에 다가가 관심을 보이는데요 높은 산 깊은 곳 높은 산 깊은 곳 눈 내린 전선을 높은 산 깊은 곳 정말 괜찮아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웃음 적은 그때 그 자리 상처에 뵙은 웃었나 말을 잊었네 전우여 띠는가 그 웃어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안 맺힘 빠빠빠빠 전우여 전우여 원래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정말 아름답게 뜯어있는다 피아노 몇시부터 6시 몇시? 아 나 지금 말도 못해 미안해 몇 살 때부터 이야 6업 살 때 이 노래가 특히 좀 좋았구나 군대에서 부르면서 다른 거는 뭐 이 노래 되게 좋아 이 노래는